1 으 교수님 예 아 저 요즘 몸이 많이 찌뿌둥합니다 왜 찌뿌둥해 왜 왜 이럴때는 저희 엄마가 끓여주는 곰탕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냥 광고쟁이 아니니까요 그대로 그냥 가시죠 사실 곰탕 선전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네 한번 인트로를 해봤는데요 바로 잘렸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분은요 구미에서 소 키우시는 분이시래요 소 키우면서 저희 프로그램 틀어놓고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아드님이 경찰 하신대요 경찰관 아드님을 두시고 났으니까 아마 사건하고 연관된 우리 프로가 관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으네요 근데 이분이 32년간 식육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하세요 아 식당 네 그래서 구미에서 고기가 식육식당이라고 하면 되게 유명하다고 하세요 근데 저는 가격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그 한 팩이 거의 한 2인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 한 팩에 4,000원이래요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설렁탕 한 그릇이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반값입니다 반값 거기에다가 고기도 들어있더라구요 1인분에 70g 정도 소를 키운게 한 6년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키운 서로 딱딱 끓인 곰탕을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해주시는 거 맞구요 저도 받아서 먹어봤습니다 네 어때요? 맑아요 맑죠 깨끗하고요 진하고 막 찐득찐득한 느낌 아니라 되게 맑고 깔끔한 느낌이어서 정말 맛있더라구요 저도 먹어봤어요 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먹었거든요 아내하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구요 거기에다가 파 좀 썰어넣고 소금도 좀 치고 밥 한 공기 넣고 후추 좀 타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형태로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먹을만합니다 네 그리고요 곰탕이 맑기 때문에요 육수로 활용하셔도 맞아요 된장찌개든 아니면 뭐 이렇게 떡국에다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맞아요 떡 사다가 그걸 넣어서 떡국 끓이니까 좋더라구요 네 그렇게 활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구요 사장님께서 사건으례 애청자들한테는 또 특별한 혜택을 주셨습니다 열쇠팩에 5만 2천원인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으로 딱 해서 주신대요 뭐 고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부위별로 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하십니다 주문은요 전화주문만 가능하대요 공국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시켜드셔보세요 사건으례 사건으례 5월 두 번째 주 이번 주 사건사고 브리핑입니다 교수님 네 마트에 갑자기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정육코너에 가서 갑자기 흉기를 들고 막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거 동영상 봤어요? 네 봤습니다 새벽시간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마트로 들어갑니다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이 있다며 횡설수설하더니 정육코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대로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들어와 겁을 주고 직원이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아 경찰과 직접 통화까지 합니다 아 나 이 동영상 나도 보면서 아 이거 끔찍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은 아 그냥 이렇게 흘러갔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범죄를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천운이에요 네 특히 마트 직원분 이분은 내가 볼 때 천운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뻔했어요 네 지금 사건 기억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5월 6일날이었어요 그 이제 새벽쯤이었죠 그렇죠 아마 24시간 마트였나봐요 그렇죠 새벽 늦게까지 여는 마트였는데 환자복 입은 남자가 더덕더덕 마트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정육코너에 가서 갑자기 거기서 쓰는 흉기를 딱 들고 그 마트 직원한테 막 협박을 하는 거죠 네 칼을 들고 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마트 직원분이 그나마 이제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거 다 요구를 조건을 다 들어주면서 이제 달랬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112 신고를 했고 이 남자는 갑자기 또 그 흉기를 들고 바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또 이제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크게 사건 기억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38살 먹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교통사고가 한 2주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인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정형외과죠 네 정형외과 입원해 있다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새벽 시간대에 환자복을 입은 채로 나온 거예요 음 나와서 이제 뭐 일반인들이 보통 병원 옆에 있는 마트 환자복 입고 입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가보다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마트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몇 번 두리번거리더니 바로 저 정육코너로 가 근데 정육코너는 아시다시피 고기 써는 칼 뭐 이런 그 뾰족한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하나 톡 틀어요 하나 톡 틀고 쓱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마트 직원 혼자 심야시간 내고 혼자 있는데 대바람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도 한패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라고 하고 소리를 치거나 어떤 나가시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은 딱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쓰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눈빛도 달랐대요 눈빛도 일반인 어떤 그런 눈빛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싹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칼은 이미 들고 야 너도 한패지? 그러는 순간 벌써 이 사람은 딱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내가 그 동영상 보니까 약간 주로 이렇게 물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서성거리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비상벨 있잖아요 마트에는 경찰하고 비상벨 누르고 전화가 오니까 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와요 그 전화 줘봐 그 전화 뺏어요 그래갖고 112 경찰관하고 칼들은 이제 통화합니다 네 그러면서 행설수설했다고 해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또 뭐 어떤 때는 뭐 지금 영화 촬영 중이라고 음 전화 통화 받았던 112 대원도 112 대원도 아 이 사람 정상 아니구나 정상 아니라고 생각했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아마 생각을 하시고 지시를 내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직원이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로 얘기한 것처럼 놀래가지고 음 갑자기 소리를 들는다거나 과잉 반응을 그 사람한테 했으면 바로 들어오고 공격 들어왔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똑같이 만약에 이 사람이 칼을 들었는데 이 직원분도 칼을 들거나 무기를 들었으면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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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사람 분명히 공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일 납니다 네 거기서 무슨 위험한 물건을 자기 딴에는 뭐 방비한다고 뭐 밑에 뒀던 야구방망이나 이런 걸 들고 뭐 이랬다 그러면 공격 들어올 거예요 네 이미 망상으로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 패라고 생각하고 네 그 사람이 만약에 무언가 무기를 만화 든다면 이것은 무기를 드는 게 아니라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마트 직원분이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던 것들이 큰 주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그때 이 악만 사건 때도 그 할머니 분께서 되게 대처를 잘하셔서 했다고 했는데 요즘에 최근에 이런 범죄들이 발생을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현명하게 아주 차분하게 대처를 잘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신 분들 케이스가 정말 많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은 우리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라 거부사 표시를 명백해라 이러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범인들일 때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것도 또 정상적인 범인 이를테면 강도 목적으로 들어온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절신을 내야지 무슨 교과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처럼 무작정 소리 지르고 구조 요청해라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어떤 인터뷰들이 이렇게 와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냐 뭐 소리를 지르면 됩니까 근데 제게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게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범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서 일단 그 범인의 상황 지켜보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도움을 바로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을 때는 소리를 질러도 되는데 둘이 있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올 수 있는 거리가 너무 길다고 한다면 여기서 소리를 잘못 질렀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 마트 직원분은 굉장히 침착하게 잘 하더라고요 네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그 범인이 와서 이거 줘봐 그러니까 주고 싹 물러나더라고요 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 받고 경찰한테 횡설수설을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다음에 탁 과감하게 끊고 나갔어요 네 나갔는데 운이 없는 게 참 이게 큰일 날 뻔하게 두 번 연거퍼 터지는데요 일단 마트 직원은 위기 넘겼습니다 네 그런데 딱 나가자마자 하필이면 마트 앞에 도로에 영업용 택시가 앉아 서 있는 거예요 그 택시가 서 있는데 이 사람 망설이지도 않아요 손에 딱 들고 와갖고 택시 뒷좌석 문을 확 열어요 근데 거기 승객이 탔었잖아요 여성분들만 네 택시 타고 있던 여성 승객이 놀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바로 지가 뒷자리 탁 타요 택시기사한테 그 흉기 딱 어깨로 해서 딱 여기다 대고 지금부터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시키는 사람 넌 죽어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분도 새벽 시간대에 배랑 맞은 거예요 완전히 아유 엄청 놀랐을 거 같아요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 그 여성도 거기서 만약에 아 이 아저씨 왜 이래 막 그러고 큰일 나죠 네 만약에 그때 칼이라든지 이 사람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직감하지 않았고 정말 그냥 그걸 대응을 하려고 했다면 이 여성도 위험했을 수 있고 내리라고 그러니까 진짜 다행히 그냥 바로바로 내려버리시더라고요 바로 내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뒤에 탔는데 아 진짜 저도 너무 놀랬을 거 같아요 택시운전사 아저씨 뭐야 내려 눈 깜짝 알았어요 네 하하 저도 상황적으로 제가 승객이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만약에 타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을 거 같아요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뒷문이 폭 열리고 내려 하니까 딱 쳐다봤는데 환자복 입은 사람이 아마 순간적으로 그 사람 눈빛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쪽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무슨 다른 눈치 보이면 대응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하고 얼른 그 여성들 내려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택시기사분이 그래도 택시기사분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운전하면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 뒤에 이 목 부위 거의 어깨에다 이렇게 흉기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가라는 데로 가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덜덜덜 떨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좀 짬밥이 있는 분이에요 속된 말로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지역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요일별로 어디 어디에서 이 시간대에 음주 단속 한다는 걸 알아요 통계로 월요일에는 뭐 저쪽 사거리에서 하고 이 시간대 뭐 또 뭐 어떤 시간대는 저기 하고 이거 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경력이 좀 있으자 보니까 아 지금 이 새벽 시간대 이 시간대는 저쪽 터널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거기 반드시 음주 단속 한다 알고 있었어요 네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이분이 그쪽으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경찰이 세웠겠죠 그때 경찰이 세우니까 쓰는 거 가지고 뒤에 있는 놈이 말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딱 세우고 동시에 아마 문을 살짝 열고 있었겠죠 키를 끄면서 싹 나왔는데 순식간에는 못 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쳤다고 그래요 아이고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약간 다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놈은 이제 거기서 경찰한테 얘기하니까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된 거예요 음 이 사람이 그러면 정상은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병원에서도 정형외과에서 몇 번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뭘 집어던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좀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경찰관들이 이 사람을 체포하고 나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의뢰를 했어요 이런 마트에서부터 동선 ctv 다 나오잖아요 다 보여줬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범행했고 그때 뭐 너도 한 편이지 하고 갑자기 그랬느니 뭐 택시 올라타서 이렇게 한 거 쭉 일련의 과정을 얘기해 줬더니 정신과 의사가 이건 정신 어떤 조현병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했어요 그 판단을 내려줘야지 경찰이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뭐 조현병으로 추정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확실한 결과는 아마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연휴 때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조현병 환자의 남동생이죠 또 누나를 살해했던 사건도 있었고 또 이런 어떤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 의한 소동들도 최근에 이런 사건들에 대한 많이 이슈가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사화가 많이 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조현병이 다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시각도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가져야 된다는 하나의 또 비평적인 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조심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는 또 질문도 또 같이 의문도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 이꼬로 공격성을 가진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인식하는 거는 경계를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강력사건이 정상적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날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강력 범죄를 일으킬 퍼센테이지는 적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너무 단순 비교하고 단정 짓는 것도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봐요 조현병 환자들을 내가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조현병 중에서도 공격 성향을 띄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 관리는 이거는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조현병 환자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포성이 왜냐면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 벌어들 지 모르고 일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사후에 대한 걱정도 없이 일단 현재에서의 공격성이 그렇죠 그들한테는 어떤 자기네들의 직흥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범죄와 다르다 보니까 공포심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험성은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네 그들이 만약에 공격성을 띄고 사람을 마구잡이로 공격한다 하면 사실은 꼭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진짜 그들이 범행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참극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요전번에 발생한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불질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그건 명백히 결론 보면 나오겠지만 조연병이거든요 아닌 듯 그러니까 아닌 듯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나면 그렇게 억울한 사람 여러 명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연병 관련돼서는 경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연병 환자들에 의해서 강력사건이 자꾸 발생하니까 조연병 환자 이꼬로 다 그냥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 늘 불안하고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들로 인식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조연병 환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특히 이렇게 공격성이 강하고 나한테 어떤 위협이 될 때는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들을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가능한 행동은 크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조연병 환자들 같은 경우 망상이나 환청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크고 피해의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떤 액션이라든지 뭔가 수사할 만한 행동이 되었을 때는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에 공격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동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좋고 이 사람들한테도 말소리도 높여서는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차분한 목소리로 어려운 건 아는데요 그런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바로 공격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한테 해를 갈 것 같은 무슨 신호가 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해지는 게 사실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조현병이 최근에 정신질환 관련해서 저는 과거에도 그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대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사회가 그것들을 오픈시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저희 집에도 그리고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약을 먹고 이 조현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경우도 현재 약을 복용하면서 그 컨디션을 넘겨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제 아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최근에 너무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되게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애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4, 5월 달에 어떤 변화 기온의 변화가 많거나 이럴 때는 그 영향이 굉장히 날씨의 영향이 커서 이맘때는 보통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약을 먹으면서도 컨디션을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가 됐을 때는 이 순간에 되게 많이 감정기복이라든지 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주변에 그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위험하다 싶으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어떤 그 주변에 뭐 치구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조염병 공격 성향을 띠는 사람들은 피해망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피해망상이 많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겁이 많은 거예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요 유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분류 중에서는 유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이 날 늘 약하다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게 피해망상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고 결국은 급기야 그 피해망상을 나름대로 극복하는 방법이 본인 입장에서는 과다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은 유약한 사람들이 공격성 피해망상이 심해지고 피해망상이 심해져 가지고 급기야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격행위를 오히려 역으로 한다는 이 메커니즘만 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격행위를 하려고 들어올 때 어떤 기회가 된다면 아주 침착해야 된다 자극하는 기제는 없애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인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현병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사람들도 저는 어느 일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신질환은요 스펙트럼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가면서 심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이게 진단을 명을 하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부분할 수는 없어요 조울증이어도 조현병의 질환을 가져올 수 있고 거기에 발전될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현병이 왔을 때 그것을 약물을 먹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기 단계 때 무언가 나의 정서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인지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폐렴 왔을 때보다는 감기가 왔을 때 고치는 게 더 빠른 거잖아요 정신건강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빨리하라는 거죠 선제적으로 내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뭔가 피해의식이 있고 내가 사고하는 것이라든지 정서상 내가 감정이 너무 기복이 심하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괜찮아질 거야라고 그것보다 진짜 가서 그냥 상담 같은 거 받아봐도 되고요 거기 상담해서 너 이렇게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다 아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런 감정 변화라든지 이런 기복이 심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제안들을 해주면서 본인이 바꿔나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제안을 해주고 또 이런 부분들이 혼자 스스로 안 되면 약물까지 치료 병행하다 보면 그 부분이 다시 고쳐지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을 방치해두면 절대 절대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조현병인지 여부는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은 사건이 하나 또 터졌어요 서울 북쪽에 있는 곳에서 30대 여성이 35살인가 되더라고요 30대 여성이 집에서 갑자기 미리 준비한 휘발유 같아요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분신을 했어요 그걸 끄기 위해서 어머니가 매달렸다가 어머니도 지금 거의 중상 상태에서 삼도하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고 아버지는 팔 정도 대인계 있는데 일견 그 여성이 분신을 다세대주택이거든요 분신을 시도할 때 일견 지금 나와있는 얘기는 아버지 얘기는 그 여성이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뭐 식사 준비하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 해가지고 엄마하고 뭐 약간의 말다툼 과정에서 갑자기 자기 몸에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 여성이 무슨 조현병이 있다 안 있다 뭐 이런 거는 지금 판가름 난 거는 아니고 약간의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서른다섯이 먹을 때까지 계속 공무원 시험 공부를 준비했대요 네 근데 공무원 시험 공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 거기에다가 또 덩달아서 시인이 되고 싶어서 등단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등단도 결국은 안 된 거고 근데 공무원 시험하고 시인하고 이거 같이 병관에서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막연한 걸 두 개를 동시에 주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저는 제가 글 써봐서 알거든요 교수님 시인이세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다 실패하고 아마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질환은 이건 판결은 나진 않았잖아요 아버님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공격성도 없었고 이상적인 증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급성의 스트레스 완전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자기 병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증후 없었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급도의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쌓이다가 눌르고 눌르고 있다가 그것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조현병이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정신질환인 부분인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증후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민해진다 거나요 잠을 못 잔다 거나요 갑자기 안 하던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거나요 이런 것들이 증후가 있어요 감정기복이 되게 심하고 들어가서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접촉을 꺼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파악해줘야 본인들은 사실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어디 가서 기분전환이라도 하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증후가 근데 좀 있었거든요 이 증후를 한번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세대 주택이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중국집입니다 그 중국집으로 한 2주 전에 이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대요 아 나 중국집 직원들 이야기 소리가 귀에 계속 들려갖고 짜증이 나는데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이런 전화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소리에 민감한 뭔가 있는 거예요 중국집에서 직원들이 떠드는 얘기가 다세여주세까지 들릴 상황이 아니래요 거리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전에 이 여성이 전화해가지고 중국집 직원들 떠드는 소리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한 적이 있고 며칠 전에는 그 주민이에요 그 동네 주민 주민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열고 이 여성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창문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여성이 저 사람 진짜 소리예요 지나치게 좀 예민하네 이런 생각을 했다 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증세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여성의 어떤 이 분신의 동기하고 연결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현병 얘기 끝에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현병으로 이 여성이 뭐 지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연관성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저도 교수님이 얘기해 주니까 그 사건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생각 못했거든요 사실 이런 조현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증후 첫 번째 증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공격성으로 발현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회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불안장애도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분신도 사실은 공격이거든요 네 네 분신도 자신을 향한 공격이지 공격입니다 그것도 명백해 그리고 극단적인 공격이에요 공격도 대단한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억눌려있던 상태에서 터지는 게 사실은 방화 같은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것도 자기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분신했지만 이것도 일종의 공격형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켜켜이 쌓여있던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진짜 다 켜켜이 쌓여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조현병 환자들 어떻게 위험한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줄여갈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어떤 정신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이 사람들하고 또 같이 나눠가면서 푸는 거잖아요 절대 혼자 문제를 해결 안 돼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아 쉬면서 꽁꽁 나 안에서 숨어서 끼꼬머리처럼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두려우시더라도 밖에 나오시고요 싫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은 일과 성과를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게 되고 자존감을 높이게 되거든요 어떤 뭐 단정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분신한 그 여성이 조현병 환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뭔가 좀 어떤 징후 같은 게 느껴져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여성이 왜 분신을 했는지 여부는 이제 부모까지 포함돼서 지인들 간의 어떤 관계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뭐 일기장 같은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도 중태래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자식이 분신하면서 불이 확 붙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 끌려고 끌어 안은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인화물질이니까 어머니한테도 옮겨 붙어 가지고 어머니도 삼도화상인데 상당히 위중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라도 얼른 치료가 잘 되셔서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두 분은 자식새끼 그렇게 보내고 나서 혹시 본인들이 뭐 잘못한 것처럼 평생의 어떤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 어머니 아버지도 진짜 응원하고 싶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항상 순간에 드는 감정과 순간에 드는 생각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의심해 보세요 그게 본인의 생각과 감정이 아닐 거예요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은요 그 순간에 빠져 계신다면 정말 주변에 한 번씩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번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건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어 نا